3. 새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새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탕 많은 교회들을 보면, 함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합니다.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시키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합니까? 이게 중요하지요. 이 세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다 할 때는, 이것은 제대로 잡을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직입니다. 말씀을 붙잡았을 때, 특히 그냥 말씀이 아닌 복음이죠. 그걸 붙잡았을 때, 오직이란 답이 나와졌으면, 이것은 정확한 은향을 잡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직이 복음이니까 이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새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많은 것이 다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에 정리도 되지 않은 사람의 말들, 이걸로 각인뿔이 해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찾아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찾는 순간부터 우리말로 백년의 응답의 말씀이 잡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느 말씀이 정확한지 알 수 없게 돼요. 과거에 종교생활이나 종교단체에 있던 이런 말씀들이 잘못된 것이 많은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과거에 종교생활이나 종교단체에 있던 이런 말씀들이 잘못된 것이 많은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또, 이 지금 가문에서부터 있었던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 준 열두 가지죠. 이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많은 상처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오직의 오직이 잡혀 버리면, 크게 발견된 순간부터 이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 안에서 내가 아, 정말 이거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이 깨달은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의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적절하게 노리고 지금 3단체는 파고들은 거예요. 지금 상상외로 지금 명상운동이 완전히 지금 장악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학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 BTS가 되는 아이들, 많은 연예인들을요, 그게 공부를 시키는 거죠. 걔들이 다 지금 명상운동을 해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는 기운동이나 초능력으로 나가요. 이러다가 영증 문제가 오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어야만 사는 겁니다. 새 가족이 어느 교육자를 만났느냐, 어느 지금 사역자를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을 해야 되는 여러분부터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 36년 전에 발견되었어요. 그때가 1986년인가 그러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순간에, 아, 오직 이 답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오직이란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은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문제를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이 오직이란 게 딱 각인된 거에요. 솔직한 말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응답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문제와 핍박이 왔는데 그걸 못 느낄 정도였어요. 뭐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 방해하고 이런 거 볼 때 그때 약간 기분 나쁘다 이 정도지. 그게 내게 아무 영향이 안 돼. 뭐 어떻게 보면 양 사방에 내게 애 먹이는 사람 밖에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그 속에 지금까지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언약이 딱 나와지면은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중에 중요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메모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메모해도 별 소용없어요. 누가 메모 안 하겠습니까? 다하죠. 그러나 오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나와 버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게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보이잖아요. 참 놀랄 일이지요. 참 놀랄 일이지요. 뭐 필요하다면은 시간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이렇게 녹취 같은 거 이런 게 하면은 새가족에게는 굉장한 각인이 되어지죠. 이때부터 각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이란 걸 발견하고 나니깐요. 내 삶도 오직을 보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직업에서도 오직이 보여요. 그리고 조그만한 사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 낙심하는데 오직이 보여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각인되어지니까 집중이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어떤 말씀이 편집이 되는 거 하니까 놀라울 정도로요 보자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게 내게 편집이 돼요. 이때부터 2, 3, 7이라고 하는 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언약이 되어지는 거죠. 보자와 시공간 2, 3, 7의 말씀이 딱 편집되죠. 자 이때부터 예수님 말씀이 이해되잖아요. 모든 족속에서 제자삼아. 이게 내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만민에게 땅 끝까지 가라. 이 부분을 여러분이 세 가족이 전달한다면 대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 크게 부흥 안 시켜도요. 이게 더 빨리 부흥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뭘 했는 거 하니까 소그룹으로 말하자면 다락방이죠. 이걸 팀으로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말씀을 외우고 성경으로 이것도 좋지만 오직을 딱 받을 거예요. 흔히 우리가 쓰는 단어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부터 아주 중요한 백년 응답의 말씀이 내게 편집되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처음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몇 대째 수십 년 믿은 사람에게 안 되는데 세 가족이 되기 시작해요. 아니, 중고등학생들을 붙잡고 한다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많은 수장관에서 부흥이 이렇게 안 해도 이 말씀이 들어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수용료 교회에 집필을 딱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저를 보고 또 초청이 왔어요. 그 수용료 교회를 보니까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같이 묶어놨더라고요. 머리 잘 썼어요. 왜냐하면 중3, 고1의 끊기는 걸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중3하고 중1은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수용료 교회가 머리를 잘 써요. 그러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중3, 고1의 수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봐도 간 겁니다. 3일을 집필을 했죠. 집필을 하는데 깜짝 놀란 게 너무 수용료 교회가 일을 잘해요. 그리고 막 깔끔하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래요. 너무 잘한다고요. 그런데 3일을 이제 아침, 아침, 아침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좀 됐을 때 조금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던지는 거죠. 다른 게 여러 많이 가르쳐서 이 부분을 계속 던진 겁니다. 한 3일 정도 되니까요. 이게 변화이사야죠. 마지막 날 캠프하였잖아요. 그때 그 담당하는 사람이 강도사더라고요. 의자 세 개. 제 앉고, 강도사님 옆에 앉고, 학생들 캠프하인드 돌아가면서 일대일로 면다면서요. 이 강도사님이 굉장히 미안해하더라고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학신 가진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서 복음 설명했다고요. 거기에서 복음 설명했다고요. 그리고 손잡고 그리스도 영접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나는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내 마음이 막 불이 붙고 그랬는데 이 분은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표가 나면 너무 당황하는 애들이 이렇게도 복음을 모르고 구원이 확실히 없고 이렇게 본인이 느껴진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느껴진 겁니다. 그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복음을 받았다고요. 그의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받았다고요. 거의 밤까지 새벽까지 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날 그렇게 딱딱 아이들하고 복음을 듣고 다시 캠프하에 들어가잖아요. 난리 났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 강수사 깨웠다니까요. 얘들이 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세 가족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많은 걸 가르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는데 성경의 약속은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도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도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못 보게 되면 그 세 가족은 굉장히 어렵게 신앙을 사용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수준이 그날 그날에 1년짜리 응답도 안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 자체가 고생이라. 그런 문제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 문제 생긴 거예요. 저런 말하면 저 문제 생긴 거예요. 막 계속 그거예요. 첫째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오직의 과거를 찾아야 해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서 오직을 찾아야 해요. 이게 안되면 절대 안됩니다. 이게 되어져야 성경 66권이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에는 눈에 안보이는 노예였어요. 이게 딱 보여야 합니다. 내가 뭔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사정밖에 모르는 나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웃은 눈앞에 보이는 삶, 돈,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노예가 되요. 알고 봤더니 재앙과 고난 속에 빠져서 사단의 노예가 되요. 이걸 봐야 하는 겁니다. 이러면 과거 속에서 오직을 봅니다. 이러면 성경 66권이 확 밝아져서 쫙 보여요. 이걸 보고 나니까 뭐가 보기 잘하냐면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노예 역사예요. 잡혀가고, 전쟁 속에 죽고, 토로되고, 속국되고, 나중에 유리방황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중의 극소수,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무시하지 못할 것은 그 속에 복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 많은 시공관초라는 허감을 막으려고 하니까 노예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다 보여요. 왜 바벨론으로 갔을까요? 바벨론이 이거 하고 있으니까 바벨론이 이삼 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허감을 막 심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원 가진 몇 명을 보낸 겁니다. 그 몇 명 가지고 이걸 뒤집어 그러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성경이 정말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제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요. 기적이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불신앙 때문에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저렇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러면 새 가족이 내가 응답이 왔으니까 좋다고 막 바짝바짝 뛰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알죠. 그럼 응답이 좀 안 오면 어떡합니까? 안 온다고 느껴졌을 때 낙심하겠죠. 안 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느 정도 되어버려야 되는 거 하니까 이 바벨론을 간 사람은 벌써 이걸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안 건져줘도 괜찮다. 조수의 의인이 찍힌 거 알고 감사하면서 기댈다. 초대 교회는 이유가 없었어요. 얼마나 교회들 말 많습니까? 초대 교회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오직 기도를 본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본 겁니다. 새 가족이 나의 과거를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오직을 봤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나의 과거 때문에 상처 속에 있느냐 나의 과거 때문에 오직을 봤습니다. 상처 속에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문제가 되죠. 이때부터 새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오늘의 오직이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로지 전혀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몇 명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안 보였어요. 이때부터 보인 겁니다. 아, 이거구나! 발견한 겁니다. 제네시스 13, 14-15 그래서 롯보야 재산 다 가져가 그리고 땅도 네가 먼저 선택해 나가 필요 없어 이래 된 겁니다. 본 겁니다. 그러고는 단을 쌓기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요 내가 너의 상급이오 방패다 이게 15장에 나와요. 롯을 보내고 난 뒤에 즉각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회고로 다녀보라. 사실은 이 뒤부터요 아브라함 그렇게 흔들리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오직을 발견해요. 갈대를 나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유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세 가족이 오늘의 오직을 다른 사람 낙심하는데 오직을 발견한다고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는 곳마다 오직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에서 사로잡힌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다 빼고 요게 베풀어요.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 아들 요걸 살려야 되겠다. 그것도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럼 모여가는 시간을 맞춰야 되겠죠. 다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수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유머로 이런 놀라운 답들이 나오시잖아요. 다 빼고 요수와 갈렙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라합 보세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말이죠. 요수와가 생명 걸고 전쟁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라합이 생명 걸고 그들을 도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고백을 보면 그걸 고백을 얘기하잖아요. 오직을 얘기합니다. 라합이 얘기한 거나 정보를 준 거나 부탁한 게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합치면요. 오직이에요. There are things that 레협 said. There was a request that she made as well as information she gave them. But if you put all those three things together you see only within them. 놀라운 일이죠. It's amazing, isn't it? 다윗의 할머니 됐잖아요. She became David's grandmother. 지금 보면 그 후송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이 글을 세서 깨달아요. This is what the new believer must realize. 복음이 이런 거구나. This is what the gospel is. 복음이 얼마나 보면 대단하군요. 우리가 어슬프게 믿었는데도 역사입니다. How amazing is the gospel? We didn't even fully believe and steal the works to place. That if you put the lamb's blood on your doorposts you will live. There are people who immediately went and put the door blood on their doorposts. 그럴 거 아니요. 다 양의 피 발라라면서 설치하려고 발랐겠죠. And I'm sure they said that. Oh, everybody put the lamb's blood on your doorposts and I'm sure they did. 뭐 귀찮게 생각하면서 바랄 수도 있어요.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might have been annoyed as they did that.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안 망해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야기 좋은 대로 한번 보셔야죠. 오바라. 왜 목숨 걸 걸 그랬습니까? 위대한 일을 했다가 아닙니다. 오늘의 오직을 밝혀냈습니다. 오늘의 오직을 밝혀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오직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망했는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오직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And lastly 이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기 때문에 역사에 난 건 아닙니다. 오직을 발견합니다. 감남산에서 설명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 세 개가 다 사실 오직이에요.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는 뭐 알잖아요 우리가 상상시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제가 저기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끝난 겁니다. 옆에 누가 시험 줘도 시험 안 봤습니다. 웃었지? 누가 말이죠 자금도 잘못해줘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도 괜찮아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돼야지요. 안그러면 시험을 교회 안 간대요. 새 가족들 같이 듣는 수도 있겠잖아요. 드디어 오직의 미래를 보고 조금 바꿔도 되죠. 미래의 오직을 보고 과거의 오직을 보고 오늘의 오직을 봤으니까 미래의 오직을 보는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드디어 백년 응답이 편집이 된 겁니다. 백년 응답이 각인된 겁니다. 백년 응답의 말씀이 각인된 겁니다. 여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백년짜리 오직을 본 거예요. 자 출애급해서 가난한 땅을 가는 것 이 본 사람이 대표적 인물이 요수와 갈래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 백년 응답의 말씀이 편집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올 겁니다. 조금 놀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시원찮고 말이야 너무 모자랄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라웠게 역사하십니다. 자 아람 아수르를 싸우지 않고 얘기했어요. 아수르의 18만원 정도 군대를 싸우지 않고 얘기하고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 얘기했어요. 이 주역이라고 하는 엘리사 같은 사람은요 완전히 얘기 편집이 됩니다. 이 주역이라고 하는 엘리사 같은 사람은요 오직이 편집된 사람이야. 이러니까 싸우지 않고 얘기했다고 얘기했어요. 바빌론에서는 복음도 복음이지만 재건이라고 하는 백년의 응답을 잡았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그냥 본 게 아닙니다. 로마 복음아가 아니다니까요. 세계복음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를 공략해야 스페인까지 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바나도 보야를 해요. 그때 당시는 조금 과학이 덜 발전해서 스페인이 끝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왜 로마부터 갔냐. 로마에는 2, 3, 7 나라의 통로가 있고 로마에는 스페인의 인재들이 많이 와있어요. 그 스페인의 인재들이 전부 로마에 와있어요. 대표적인 부분은 세네카 같은 사람이에요. 세네카는 누굽니까? 네로 황제 선생님 아닙니까? 원래 네로 황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네카에게 어릴 때부터 지도를 받았잖아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이었어요. 네로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돌기세예요. 엄마때문입니다. 그 엄마가 앞에 부왕을 독살하고 자기 아들을 왕세웠잖아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게 악년데 이게요. 자꾸 이제 네로를 간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협박까지였어요. 원래 아들 하나 있잖아요. 죽은 왕의 아들. 얘가 능력있어요. 얘를 왕세우고 라고 하거든요. 원래 아들 하나 있잖아요. 죽은 왕의 아들. 얘가 능력있어요. 얘를 왕세우고 라고 하거든요. 결국 엄마도 죽입니다. 그렇게 막 네로가 이상하게 돌았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심하게 말하는 사람 찾아냈는데 거기에 세네카 아들이야. 그렇게 세네카가 쉽게 말하면 지도를 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런거죠. 자기 선생을 죽입니다. 이런 역사에 비참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만큼 로마에는 2, 3, 7이 와있었고 스페인 사람들이 인재들이 있다고 하죠. 이걸 바울이 본 겁니다. 대단하죠. 아무도 못 보는데 바울을 봤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한 사람은 무조건 살 수 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이 와 지금까지 나타난 영원한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 와 지금까지 나타난 영원한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내 인생에 편집되는 순간 백년의 응답이 역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영원교회 지금 우리 정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지어놓고 지금 이 사실 백년짜리 응답이에요. 그렇죠. 보금 확실하게 심었겠다.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보금은 막 벌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백년 사역을 못해도 사역 자체는 백년으로 가는 거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때부터 이제는 이게 여기서 내는 보좌의 축복이 이만한 거에요. 그리고 같은 말씀이지만 이게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시공간 초월이 그리고 시공간 초월이 지금 우리에겐 좀 쉬운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 바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비행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휴대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2, 3, 7 움직였다는 거는 완전히 이응답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국 속에다 넣은 겁니다. 가사가 좀 어색해도 목적이 아름답게 잘 만드는 것보다는 메시지를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새가족 보고 조금 얘기해줄 첫 번째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다 받아 적는 것도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조금 영적으로 약하고 시간이 많다 이런 사람에게는 녹취를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 좋다고 하면 우회전 나왔잖아요. 미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네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 그걸 메모해 바라. 그거 뭐였는데 아무것도 당연히 보이지요? 놀라운 작품 나오고. 어떤 할아버지가 TV에 나왔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모든 행거를 다 써놨어. 별강의 처럼 보이는데 모든 행거를 다 써놓으니까 이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이미 미래를 가졌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보이지요. 새가족에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1번처럼 언약 잡고 이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되죠요. 그러면 말씀이 막 성시되니까 누가 막을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 이럴 때 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치유된 것 치유된 것 동시에 서비스 이게 새가족에게 꼭 전달되어야 되는 처벌자냐 그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처음에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고 했어요. 처음에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죠. 그냥 신앙 양심상 애들 임원들부터 불러내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딱 하니까 애들이 관심도 없고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한두 명씩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 모으면 내가 말씀이 내가 역사인 걸 간정하고 약한 관심 가질 때 숙전해 주고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이래만 했는데요 애들 역사를 낳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은 게 그때 청소년 전도회표였어요. 학교가 학교를 연락하고 이러는 거요. 놀랬다니깐요. 이렇게 말씀은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심는 이 말씀은 나중에 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말씀의 비밀은 뭐냐 오직 그러면 직업에도 오직 이렇게 돼요. 그럴수도 오직이니까 그리고 모든 현장의 문제 속에서 오직 발견 너무 어려움이 왔는데 오직 발견 이렇게 돼요. 이렇게 현실 속으로 적용되는 거죠. 교회와서 시험을 듣는 중직자 그건 쉽게 말하고 우르르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초보자예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새가족인데도 은약 다 깨달아 부리면 완전히 장로님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얻게 믿음을 얻게 믿음을 더 더 더 더 더 내가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늘 얘기하는 성교에서 신앙 좋은 사람 이사람이 외국 왔다가 탁 들어왔고요. 제 보고 왔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때가 한참 싸우고 있는 때라. 참 내가 구역 공간을 그 교회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이는 고요. And in that church before the formal worship I would lead the district message and I was doing that and he walked in. There were so many elders there were so many members of the church but as I was giving lecture I saw there was a new believer sitting in there. And you could tell that they were a new believer. And just expected that missionary within five minutes had figured that out and sat next to the new believer. And the elders weren't interested in at all because they were too busy fighting with each other. And he began to teach and look up the Bible for them. And because he's there all day long on the Lord's day in the middle of the day they were sitting underneath the church together. And he began to explain the word to him. changed that new believer. So 이야 참 저렇게 말해요 똑같은 현장 속에서 그 하나를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외국 갔다가 이제 왔다니 완전 찾아냈어가지고 사실은 공단의 마이크로 300명 전도된 그 아이디어를 거슨겨서 내가 붙여온거에요. And honestly when I was evangelizing over the PA system to the dormitory for over 300 people that missionary gave me that idea. 아 목사님 안에 공단의 아가씨들 많은데 기숙사 사감인데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메시지 한번 해달라라고요. He said pastor inside of that dormitory inside that industrial factory there are so many workers. And so can you please ask them if you can use the PA system to give them message? And I said oh that's a really good idea and so he ran all the errands he copied everything. 복음 30 번 전 했는데 성경 공부 계속 하겠다는 사람 몇백 명 나왔어요. Then I proclaimed the gospel for just thirty minutes but there were a hundred people who signed up to do Bible study continuously. I think about it in just thirty minutes I had three hundred new church members. And people who don't understand that word only it doesn't matter how long they stay there. That there's so much. That even if you're just cleaning something you can do that as your only. And you can succeed with that. Even if you're just working in somebody else's home you can make that your only. That is evangelism.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오직의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오직의 말씀이 각인되게 해주십시오. 오직의 축복이 편집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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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